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애완동물,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먹이는 파워 미네랄 양수멍수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주문하시면 진짜 주문하기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변냄새도 없어지고요 피부 개선이라든지 면역 증강, 노련경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제품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생체대사 뿜뿜, 모바일 윤기, 면역력까지 증가시키고요 배변 냄새, 피부 스트레스도 없애줍니다 생체대사의 정상화, 정장작용 및 축산환경개선효과, 각종 세균 발생억제 여러가지 도움을 줍니다 사용방법은 양수멍수 300리터인데 10리터를 따르시고요 생수 500리터에 반컵 희석해서 섞어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에게 주시면 됩니다 먹이는 순간 한 2주, 3주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10리터만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500리터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는 영상처럼 섞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들에게 맛있게 먹이면 됩니다 네,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적인 영양제하고 생각하고요 천연 미네랄 제품입니다 특허받았고요 진짜 네, 안 먹는가 했는데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또한 쿠팡에다가 냥수멍수를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저렴합니다 인터넷 할인가로 원래 4만원인데 3만6천원밖에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주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